27일 인포맥스에 따르면 국내 주요 상장 기업 10곳 중 4곳은 시장 기대치를 10% 이상 웃도는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시장 추정치가 있는 주요 기업 35곳 중 60%인 21곳은 영업이익이 투자 정보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특히 40%인 14곳은 영업이익이 10% 이상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